안녕하십니까 치아 미백기 플러스 큐 네 이걸로 얼만큼 치아가 하얘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한 며칠 간격으로 며칠간 꾸준해서 변화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으면 더 좋다고요 2,3mm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양치를 지금 한상됩니다 양치질 한 후에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람도 좀 나오고요 뭐가 보이시나요 번쩍번쩍 하는거 네 이거 시원한가 약간 약간 네 향기 네 네 이렇게 되면서 변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큐 네 바이오 플라즈마 치아 미백기 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네 플라즈마 플러스 큐 치아 미백기로 한번 치아 미백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어 지금 이팔 네 양치 했고요 그리고 헹궂고 네 30초 마다 네 물기를 입에 적셔 준 뒤에 네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약간 보시면 반짝반짝 나오죠 지금 네 그리고 진짜 어떤 맛이 치과에서 나는 그것 있죠 치과에 갔을 때 그 특유의 그 향 있지 않습니까 맛이 납니다 네 30초 끝났죠 다시 이렇게 예 지금 예 네 지금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네 네 네 이렇게 보면 30초 간격으로 이렇게 30분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치아가 하얘지는 오류기기입니다. 지금 어떻게 하얘졌나요? 네 이상으로 플라스큐 플라즈마투스 치아 미백기였습니다. 충전하는 방식 네 마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